해방촌 해방촌이 되게 고즈넉하고 약간 청춘? 해방촌 느낌이 진짜 좋아요 해방촌이 어떤지를 아예 몰라요 왜 나를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 데리고 왔잖아요 진짜 예쁘다니까 낭만히 있어요 해방촌에 예쁜 카페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분위기 제일 좋다 약간 이런 감성이에요 근데 저희 만들러 가도 돼요? 저기 언덕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은행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개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요? 지겨워 죽겠어 전 대욕하지 말았어요 그만큼 사랑한다 이거죠